hai 아 현재 중간 점검 주어 스텟 3만까지 찍었구요. 실블링이 마이스터링으로 바뀔 겁니다. 22승으로. 시드링. 시드링 끌 거구요. 그다음에 08에 럭 1호를 입고 33%에 2 일기고 있구요. 이모탈링 04에 06 잡 되어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게 04를 발라야 돼가지고 근데 66이 붙으면서 최대치로 올라가서 럭이 16이고요 다음 성배 성배도 바꾸긴 해야 될 것 같긴 해 그치 탈벨도 바꿔야 되고요 제거도 나중에 22선짜리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잠시 사냥경? 임시방 편이지 뭐 그 다음에 맥커네이터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놀시비를 사긴 해야 될 것 같아 20선 아니면 놀시빈인데 마음은 약간 투자하더라도 놀시비를 사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에 40에 22선 요거는 그대로 쓸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음 쿨감 5초 쓰고 싶습니다 아주 빨리빨리 쓴다는 느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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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놀시비 얼짱을 끼는 게 낫지 않을까 한쪽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쿠아틱도 파플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상하이도 22선이죠 가야 되고요 요것은 이제 별만 올려서 쓰려고 하트도 쌍 레전더리 뭐 사투는 6줄 사야 될 것 같아 장갑은 쌍 레전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숄더 작이 좀 아쉽긴 한데 딱 요정도 만족하는 선 가져왔고요 오션도 30%에 21대 6 작은 6666 65번에 4 3번 됐습니다 망토 망토도 사 와야지 보조도 뭐 나중에 바꿔야 되고요 당연히 엠블렘도 이제 위잠잠잠잠 잠들만 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섀도우로 보스를 돌긴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섀도우 잼팩업을 안 해 줄 수 없더라고 그죠 잼팩업을 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재밌어 돈을 사야지 이 정도만 일단 강화해보자 한 50억씩 되나? 음... 쏘쏘하게 한번 강화해보자 상황 좀 가보자고 일단 깔게요 음... 그러면 메인 스킬에다가 암살을 넣고요 아이씨 일단 강화를 눌러봐 어? 나 절개 다 돼있네? 아... 베놈 쓰나요 베놈 너무 약한가? 베놈 쓰시는 분 있나요 혹시? 어차피 섀도우 하는 사람은 베놈 쓰지 않을까? 절대 안 쓴다고? 아 그 정도야? 나중에 베놈 떡상 하는 거 아니야? 갖고 있을까? 대충 강화만 해주려고 한 1000개만 합시다 뭐... 무리하게 25렙... 25렙 드는 건 좀 아닌 거 같아 자 이러면은... 됐죠? 불 강화... 25렙때 끊기... 아... 구독 고맙습니다 25렙때 이거 끊기는 거 안 고쳐주나요? 따중나네... 튕겼나... 아... 소리들리네... 아 이거 불편하네... 아 무조건... 됐으... 풀 강화... 풀 강화 해버렸고요... 자 이로써 잼팩업이 완성이 되었군요... 메익 암... 다크플레이어 암살... 다크플레이어 메익 암살... 2종... 4코어됐고요... 부메랑 스텝 베일 서든... 베일 서든 부메랑 스텝... 잼팩업 했는데 보스 안 해볼 수 있겠습니까? 또 맛보러 봐야지... 아... 데미지 기대되는구만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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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... 절개 갔나봐요... 아... 메익을 누르고 있었구나... 아... 저 스킬을 못쓰고 있습니다... 아... 다음... 넥스트 라운드... 아... 저도 키 세팅을 바꿔서... 적응이 잘 안되가지고... 비세팅을... 아... 다음 라운드... 아... 저도 적응이 아직 안되가지고... 비세팅을... 자... 버프 쓰고 갑니다... 아... 데미지 나오는구만... 이제... 아... 엠버링 그러는건데... 아... 수십... 아... 아... 수십 써주고요... 바인드가 없는게 좀 아쉽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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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바닥에... 피설길 썼습니다...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갑니다 보여줍니다 이제 아씨 이거 올라간데 아 다 넣었으면 잡았는데 아씨 아깝다 아 이게 데미지지 그지 그지 아 아 아 아 어쨌든 잡았구요 갑니다 이번에 한번 딜 넣어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다 넣은거 같습니다 오케이 어 어따 쏘냐 또 아 아 미치겠네 아 이거 버릇을 빨리 고쳐야겠어 아 자꾸 어떻게 쓰는거니 아 이거요 내가 적응해야지 뭐 내가 적응해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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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써줘야 되네 이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드가 없어 니가 아니 저거 스킬 멈추지도 못하나? 어우 또 죽을 뻔인데 아 뭐야 죽기만 아 스킬을 누른 순간 되돌릴 수 없구나 야 빡세다 생각보다 전제 조건이 조금씩 필요하겠는데 오늘은 에스파을 지켜보 에스파을 지켜보 엔소가 에스파을 지켜보 에스파의 루피 에스파이 에스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